거짓말 조항조 님의 노래를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분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뭐 현란하게 칠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연습이 조금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멋진 모습은 보여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이 악보는 플랫이 되게 붙은 Fm키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원곡이죠. Fm로 연주하게 되려면 Bb-7이라든지 Db 이런 어려운 코드들이 많이 나와서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보면 쉽게 코드를 Em로 고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. 그럼 Em는 어떻게 고치는 건 다 아시죠? Fm에서 Em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 바레 대신에 카포를 쓰죠. 이렇게 그래서 여기 Fm가 되는데 여기에서 바레를 잡을 필요가 없죠? 띄면은 이 Em만 남죠? Em가 됐어요. Fm가 Em로 됐기 때문에 나머지 코드들도 다 반을 피우면 내려야 됩니다. 그래서 Bb-7은 A-7이 되겠고요. Db은 C코드가 되겠죠. 노래하기가 굉장히 편안해지는데 문제는 플랫이 되게 붙은 Fm 악보를 가지고 연필로 쉽게 쉬운 코드를 고쳐 놓아서 보니까 콩나물의 위치도 다 바뀌어 줘야 된다는 거죠. 으뜸음이 Fm인 파에서 Em인 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음씩 다 콩나물을 내려서 그려줘야 됩니다. 반죽이 있으신 분들은 반죽이의 조바꿈을 해서 쓰시면 되고 또 Em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죠. 조바꿈이 된 걸로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그 고고 리듬이니까 고고 리듬을 여기다 쳐서 5놈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고고 리듬으로 4방을 메꿔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Fm 원키에서 노래를 부를 때 한번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럼 소리가 멋있게 나오죠. 사랑했다는 그 말도 크고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어려운 코드가 마이너 B플랫 마이너 세븐 나오고 D플랫도 나와서 그 다음에 또 Fm를 여기서 연주하다가 전주를 연주하다보니까 원곡의 느낌이 나타나 그대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코드도 어렵고 원곡의 느낌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코드가 어려운 것은 E마이너로 바꿔서 연주를 하면 되는데 그건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. 자 일단은 F마이너 퀴로 연주하다보니까 원곡의 느낌을 나니까 이건 느끼면 안 나니까 하이포지션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옮겨야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하이포지션을 찾아야 되겠죠. 그 A마이너에서 B마이너 C마이너 D마이너 E마이너 F마이너 B와 C, E, F는 한칸씩 가는 거 아시죠? 그렇게 보면 여기가 F마이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그들이 연습하다보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F마이너 하이포지션 코드에서 연주를 하니까 원곡의 느낌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새로운 코드를 썼는데 B플렛 마이너 세븐이라는 코드 왜냐하면 보세요. 여기서 여기 있죠? 이 B플렛 마이너 세븐 코드가 어디서 나왔나? 이걸 연구하셔야 되는데 D7에서 나왔어요. D마이너 세븐에서 나온 거에요. 그래서 쭉 따라오시면 B플렛, B마이너 세븐에서 플랫이니까 그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와 하이포지션 C코드가 C7 대신에 C7 대신에 그냥 C코드를 쓴 곳을 볼 수가 있어요. 다시 한번 해보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B플렛 마이너 세븐과 C코드를 섞어서 두 박 반으로 되어있는 곳 그 다음에 온음표로 되어있는 곳을 메꾼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F마이너 키에서는 그대로 연주하면 되는데 문제는 E마이너를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콩나물 위치가 다 바뀌게 되니까 자 그럴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여기서 F마이너 키에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바레코드의 모습은 그대로 보시는 거에요. 여기 F마이너가 되었죠? 이게 A마이너 B, C, D, F마이너 F마이너 코드에서 세우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? 자 E마이너로 고쳤어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코드 변형을 보니까 A마이너에서 A마이너, B마이너, C마이너, D마이너, E마이너 그랬죠?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카포를 안 꼈을 때 위치인 F마이너 나 으뜸음이 F마이너였을 때 E마이너, 카포를 쓰고 쓴 E마이너가 같은 위치임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바레코드에서는 카포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위치가 거의 비슷한 것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F마이너 키의 악보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콩나물 위치가 E마이너였을 때 바뀌었잖아요. 그때는 어떻게 되죠? 그냥 F마이너 코드에서 전주를 연습하시면 됩니다. 콩나물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F마이너 키에서 이게 뭘까요? 이 음계를 많이 연습하셔서 F마이너 키에 나타나져 있는 콩나물을 그대로 가지고 연주를 하시면 E마이너로 조박금 냈을 때와 전주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가 카포를 안 꼈을 때 F마이너를 했을 때 한번 볼까요? F마이너 이게 그대로 F마이너 자리에서 연주를 했고요. 카포를 하나 쓰니까 으뜸음이 E마이너로 바뀌었잖아요. 그렇죠? 여기에 여기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. 이 노트가 여기로 온 거나 마찬가지죠. 이렇게 E마이너 됐습니다. 여기가 E마이너가 됐죠? E, A마이너, B마이너, C마이너, D마, E마이너 카포를 안 썼을 때에는 F마이너 자리가 카포를 쓰니까 E마이너 자리하고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에서 연주하시면 됩니다. 물론 이 상태에서 코드가 바뀌지 않은 걸로 하셔야 돼요. 여기서는 여기 어떻게 하셔야 돼요? 그대로 하셔야 돼요. 여기에서 연주하시면 되요. 여기에서 연주하시면 되요. 세상 모든 거짓말 다 해 놓고 이렇게 코드는 그대로 전주를 연주할 때는 그대로 F마이너와 E마이너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하실 때에는 시음코드로 바꿔놓은 거 E마이너 키로 그대로 연습하시면 조박금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연주 위치가 그대로 구절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아마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카포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하이 포지션의 위치는 별로 변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연주하다가 노래를 할 때는 바뀌어진 편안한 코드로 그대로 바뀌어서 노래를 하시면 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은 F마이너 코드가 하이 포지션에서 여기였었고 그쵸? 조박금을 하면은 E마이너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그대로 E마이너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. 카포를 썼지만 그래서 그 자리 하이 포지션 그 자리가 카포를 안 썼을 때에는 F마이너가 되지만 카포를 쓰니까 E마이너가 됐다. 반음, 그 반음 차이는 왜 차이가 나느냐 얘 때문에 그렇죠? 얘가 이렇게 시작됐을 때와 여기서부터 시작될 때와 여기서부터 시작될 때 여기서부터 시작될 때는 이 자리, 그쵸? 또 마찬가지로 이건 F마이너죠. 또 카포를 하나 썼을 때는 똑같은 자리인데 E마이너죠. 그대로 어떻게 비교를 해볼까요? 여기서 A마이너를 비교해보면 A마이너, B마이너, C마이너, D마이너, E마이너 자, E마이너니까 E마이너에서 연주해야 된다 그 말도 맞고요. 그 다음에 뺐을 때 F마이너에서 F마이너, B마이너 C마이너, D마이너, E마이너 EF는 반음이니까 F마이너 그래서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. 바레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그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연주를 연습하시고 노래는 쉬운 코트, 바꿔진 코드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. 저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충분하게 잘 안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하셔서 노래를 부르거나 조박금을 했을 때 연주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